자, 여기 어디죠? 어디 가는거야? 지금? 준비하는거는? 어디 간다고? 안 말해요 캠핑 간다고? 알았어, 와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더라? 여기가 어디였더라? 용인 묵리 쪽 묵리 계곡이요 묵리 계곡 근처입니다 취사가 가능한 계곡이라서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밤 퇴근하자마자 맥스도 같이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데 기록을 남겨놔야죠 이거 제 차인데요 캠핑카에요 스타렉스 4륜인데 어디든 갑니다 에어박스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사람 채워가지고 금방 이제 모텔로 만들겁니다 꼬맹이들 놀고 있어요 영유야! 여기 지금 어디야? 안 말아줘! 재미있어 없어? 터닝 메카드를 하고 있네요 꼬맹이들 빨리 텐트부터 닫히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빠는 지금 이제 불을 필겁니다 무슨거죠? 불을 왜 필까요? 소세지 소세지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먹으려고 굽는거죠? 내가 다른 데도 찍어주세요 우리 아빠하고 삼촌하고 만드는거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연우영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연우가 대답을 해줘야지 뭐해요? 연우영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연우가 어떻게 했어? 네! 놔줘! 우리가 용인 용인 어디라 그랬죠? 용인 어디라 그랬지? 용인 묵리 대구 근처에 한적한 도로 바로 옆인데요 빈터가 있길래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죠 제가 제일 애정하는 스타렉스 96년식 오래된 차에요 캠핑카로 이만한게 없습니다 루프렉 위에다가 타판증을 걸구요 지지대 한 3개 정도만 세우면 텐트 하나만 더 치면 두우 식구 노는데 뭐 전혀 문제없습니다 애들은 영화보고 있구요 아이포드로 보면서 연우아빠는 소세지를 굽고 있구요 맥스는 먹을게 뭐 없나 냄새를 맡고 다녀오겠습니다 반대편입니다 조명이 이렇게 가르쳐 놨구요 아늑하죠? 나름 놀만합니다 찬소리가 고기냄새하고 소세지 냄새를 맡고 나타났습니다 이런식으로 아늑한 보금자들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는 찬소리가죽이었습니다 끝 맥스 맥스 너 화상 입는다고 가까이 가지 마라 맥스 얼굴 안 보여줘 저기 한번 봐 맥스 뭐하고 있습니까 나누누씨 나누누 자고 있어요 여기 우씨를 보고있네요 졸린 얼굴이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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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라 아빠는 술 잘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잘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산소라 아이고 아빠랑 술 잘 먹을 것 같아? 못 먹을 것 같아? 수요 고생했어 아빠 많이 늘었어 내 아빠 내 아빠 맥주 한 종이였는데 엄청 많이 늘었다 산소라 너는 어른되면 어? 아빠보다 술 잘 먹을 수 있어? 잘 먹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캠핑 캠핑 이게 누구의 놀이라고? 어? 남자 카메라 옮겨 남자 캠핑에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 산소라 강아지 강아지가 꼭 있어야 되지 우리 개가들이 우리 맥스도 있어요 우리 맥스도 있어요 5초만 주세요 5초만 주세요 5초만 주세요 산소라 아빠랑 삼촌이랑 연우양이랑 이렇게 와서 노는게 산소린 어때? 그렇지 삼촌 교병이 줬다 산소리랑 같이 놀게 돼서 우리 자주 이렇게 놀까? 다음에는 바닥 안 할까? 뭐 잡고 싶어? 상어 안 돼 응 상어는 뭐 이래서 어떻게 해 고래하고 상어는 잡다 큰일 나지 그럼 산소리가 손으로 상어 잡을 거야? 진짜? 손으로 손으로? 알았어 다음에는 상어는 돌변지를 피해버려 죽기 직전인데? 연우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남현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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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침이구요 아침밥으로 오늘은 라면의 햇반 힘들었을 때리네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내려와 얘들아 얼른 먹고 이제 가자 맥스 빼야되 물놀이 하러 가자 정민입니다 이제 테트리스만 하면 됩니다 차에 차곡차곡 어? 흐흐흐흐흐 아 그런 얘기있죠 캠핑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었던 듯이 정리하고 가라 그걸 실천하는 일입니다 일단 맥스 밥부터 바닥이 뾰족뾰족 돌미미만 나갖고 맥스가 제대로 못 걸어다니는 밥 좀 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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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오오 저거 누구냐 남현우구나 이거 누구냐 김천설이구나 가자 우리도 내려가자 천천히 가세요 야 맥스 일로와 아우 골치 아프겠다 일로와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여기로 가자 야 깜분이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뭘 잡았다 뭘 잡았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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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대박이다. 송장이다. 잡았어. 집에서 기름 우린 또 잘라주세요. 야 이거 완전 올챙이 소구리네 이거 봐봐. 오이다. 이거 도라이 이거. 이거 봐. 올챙이 엄청 많아. 야 여기도 봐. 올챙이. 오우 징그럴 것 같아 진짜 이거 아 여긴 알파이가 너무 많아 여기도 잡아요 어디로 잡을까? 4마리 또 잡았다 잘했어 삼촌이 통 갖다주면 통에다 다 집어넣어 대왕수개야 봐봐 오우 이거 황소개구리 있나요 뭔가요?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올챙인가요 뭔가요? 얘 돼요? 독개구리 아니야? 독개구리 독개구리 독을 챙겨 아 맥스 똥 논다 아 맥스 똥 논다 아빠 똥 치워야겠다 얼른 갖다주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벌었는데 맥스가 먼저 뺐네요 자롱형 치우니까 내 집도 빨라 안소리는 아직도 실신이죠 아무튼 재밌는 캠핑이었습니다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 자주 다녀야죠 여러분들도 캠핑 많이 다니세요 끝 아 맥스 아 맥스 감사합니다 얼음 연기 열 ou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